이거 약간 고통의 대결을 하자면 저희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형이 고생했다 야, 형! 1,2,3,4,5,1 걸렸다 안돼! 저희 옆에있는 프라임 킹즈 파워풀한 무브를 좀 좋아해서 상탈 하실 건가요? 상탈이요? 그건 기본 장착 ZOS ZORK였는데 K-POP 댄스미션을 해봤잖아요 그 독재 정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던데요? 형이 오면 또 형들이 오면 달라지죠. 한 팀을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게 두 팀의 매력을 너무 좋아해서 상반대여 있죠. 네, 저는 원래 힙합을 좋아했고 또 형한테도 옛날에 개인 레슨을 받을 정도로 크럼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욕심 스타일로 두 개를 고르겠다. 아, 예, 예, 예. 욕심쟁이네. 네, 고지를 고르겠다. 카멜이 있는, 멸적이가 있는 위대앤보이도 좋지 않을까. 위대앤보이지. 제가 위대앤보이도 가서 한번 다 공개를... 개인적으로는 잠깐 스탑이 더 높은데 팀적으로는 갱갱갱이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팀이냐 개인이냐인데 가장 밈이 됐던 갱갱갱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규가 어쨌든 잘 만들어줬고 아니, 근데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만큼 화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가요, 그냥. 잠깐 스탑. 고영이 입술이 나와야죠. 이거요. 나도 이거요. 저도 이거요. 저도 이거요. 왜, 이게 있잖아요. 입장이 동생인데 갑자기 영재이가 저 무표정으로 잠깐 스탑하면 살짝 움찔움찔할 것 같아요. 맡은 역할이 각자 정확하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라고 해서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습니다. 전 절크요. 절크는 유율이 되게 정확하게 잡혀있고 이런 팀이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느낌이 좀 세거든요. 절크가서 애들을 좀 풀어주고 싶은? 아, 풀어주고 싶은데? 불쌍해서. 근데 아니 근데 저희도 막 춤출 때만 그러지 평소에는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코멘트 달지마. 가장 많이 놀리는 형은 여기 있고요. 저를 많이 기여해주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막 기분 나쁘거나 그런 적은 없고 가장 또 잘 챙겨주는 형이 여기 두 분. 진짜로. 두 형이 너무 잘 챙겨주고. 진짜 잘 챙기지. 아, 야자타임이요? 아, 너무 좋죠. 저는 어쨌든 불가입장에 있다면 해도 됩니다. 1, 2, 3, 4, 5, 6, 6, 7, 8, 9, 9, 9, 10, 10, 11, 11, 12, 12, 13, 12, 13. 아, 끝났어요. 특이한 건 그냥 너무 맨날 잘 챙겨져가지고 언제 친해졌어요? 모르겠다. 저는 기억나는 게 정점 때 겟이킹쇼 와가지고 그때 막 형들 멋있어요 하면서 맞아요. 너희도 너무 멋있어 하면서 그때 막 막 넣었고 인사채는. 그때가 처음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그냥 잘생겼다고 말할 때가 제일 좋은데? 아, 춤에는 연관이 없나요? 저는 근데 확실히 춤을 보고 막 멋있다 찢어버린 것 같다 막 이런 걸 들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생긴 게 좋다며. 아니, 얘 안 반영한다고 바로 바뀌냐고. 걸렸다. 그냥 잘생겼다고 말할 때가 제일 좋은데?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조금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사실 춤 처음 시작했을 때 집이 조금 멀었어요. 두 시간 정도 그 춤을 추기 위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본집 쪽에 가서 알바 새벽 동안 하고 그렇게 또 반복적으로 계속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왕 두 시간이요? 아유, 상대도 안 되네 나한테. 저도요. 아, 왕복 두 시간이 아니라 갈 때 두 시간, 올 때 두 시간 하는 거. 아니, 상대도 안 되네. 저는 왕복 여덟 시간. 용인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원래 진짜 몸치였어서 목 돌리기가 느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하나 돌리는 걸 하셔야겠어요. 지금만 봐도 뭐 하나 하려면 진짜 노력 잘했어. 진짜 완전 노력파였어. 이제 엄마가 또 운동을 시키시려고 하셨는데 안 한다고 더 춤추고 싶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지원비를 일정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 알바, 오전 알바 다 그랬지? 네, 오후 알바 이제 하고 이거 약간 고통의 대결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프리스탈 하려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야겠다 마음 먹고서 그때 이제 주머니에 돈이 딱 150이 있었거든요. 집을 구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아, 그지? 힘들지. 1년 동안 지하연습실에서 살았지. 겨울에도 화장실에서 그냥 참으로 다시 있고 1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형이 우승했다. 아, 형. 사실은 춤을 항상 응원해주셨고요. 이거 나가서 지금 어머니 사실 보니까 광주콘을 따로 끊어서 오셨더라고요. 와, 대박. 아침에 문자 갔더라고요. 어제 광주콘 갔었다고. 아, 감동이다. 몰랐어요, 그러면? 몰랐어. 오늘 알았어, 오늘 알았어. 와, 배출도 왔었잖아요 형. 엄청 좋아하셨겠다. 그러니까, 몰랐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내 조카. 오, 내 조카다. 저희 집안에 이렇게 아기들이 나오는 거 자체가 되게 뭔가 신비로웠었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축복이었어요. 하나, 둘, 셋. 지금 딱 붙이고 있었어요? 네. 자기 안 왔는데. 나 안 했어. 오늘 안 하셨어요? 오늘 안 하셨어요? 자진으로 그냥 자... 오케이. 갈라스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지각의 아이콘 영재희 씨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찍 왔어요. 비슷비슷하게 다 도착하는 거 같아요. 진짜 거의 정시에 맞췄어요. 동시에 입장하는 거의 그런 분위기고요. 누가 안 왔어 하면 영재가 안 온 거죠. 개그 미션 할 때 한 번 일찍 왔다고? 아니 저 항상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촬영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안 돼! 교영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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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형이 너 그거 했어? 해봐요. 그거 했어? 이런 반응이 볼 때 되게 많아요. 약간 4차원이어서 친구가 좀 약간 보습니다 저희 팀에. 뭔가 여러 명이서 뭔가 이런 뚝심이들끼리 모이면 멋있는 걸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팬분들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이거 안 익숙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행사장에서 처음 뵙을 때 팬분들이 안 가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약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우셨으면 이런 게 아니라 가세요 끝났어요. 왜 안 가시고 계세요? 집에 가 이거 한 번 보라. 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좀 서툴러서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해서 편하게 얘기하고 웃고 그렇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서트요. 저는 콘서트를 너무 많이 해왔는데 이게 저희가 주인공이었을 때가 사실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같은 무대인데 뭔가 저희만을 바라보고 와주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동이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기분이 계속 이상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멤버들이랑 친한 멤버들 특히 영재에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주인공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많이 있다는 게 너무 뜻깊고 그리고 형들하고 또 재밌는 토크를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많이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쿼이어 화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쿼이어에서 이렇게 스맵파 리더분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런 거 언제 찍어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옷도 입고 해서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고 그리고 진짜 오늘 몰랐던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분들이랑 팬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에스쿼이어에서 되게 저희를 좀 멋있게 담아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에스쿼이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